으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발을 싹 뚝 자리었는데 무슨 모양이에요 이건 반달 모양이에요 뭐 반달 모양이니 일단 단단 만들었어 반반 그러면 우리 달 노래 불러볼까요 나 제가 반달은 하얀 반달은 아이고 아 반달이네요 하얀 반달은 요로케 반지처럼 되었어요 한 번은 바나나처럼 생겼어요 바나나는요 바나나는 어떻게 하고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바나나입니다 우와 바나나가 되었네 맛있겠다 뽀로로가 먹고싶어요 나 바나나 먹고싶어 바나나가 떨어졌어 냠냠냠냠냠 어? 밤에 불어서 모자가 날라갔어요 밤에 모자가 날라갔어요 어? 빨리 모자를 잡아주자 뽀로로가 자꾸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? 병원 병원을 갈까요? 네 여기는 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뽀로로가 수술을 해봅시다 근데 아니에요 근데 뽀로로가 모자를 못 잡아서 모자가 휙 날아가서 뽀로로가 휙 내가 아이고 넘어졌어요 분리쳐서 아야해서 분리쳐서 아야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죠? 병원 어? 의사선생님 뽀로로 고쳐주세요 네 뽀로로야 어디가 아파? 다리가 다쳤어요 근데 모자를 못 잡다가 다가 부셔줬어? 응 그러면 약받을 해야지 밴드하고 뽀로 다 나왔어 헐스판드들 뽀로 괜찮은가? 응 피가 나요 뽀로 이제 이거 밴드 해줄까? 이거 모자야 이거 새로 모자야 이거 새로 모자다 이거 새로 모자다 나무 도심에 나무 난 나무 만들어야지 나무 기억하자 나무가 나무 이렇게 하자 자 이제 오자가 치워줄거야 안녕 안녕